아름다운 성형을 넘어 행복한 성형으로 안녕하세요. 미주 한인들의 아름다운 피부, 건강한 피부를 지켜주는 LA 리젠 성형 이재니 원장입니다. 남과주는 8월 중순이 되면 초, 중, 고 학생들이 개학을 시작하죠. 중, 고등 학생들은 누구보다 외모에 관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중고생 천여명을 대상으로 여드름에 대해 재미있고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의외로 여드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각했으며 학생 38%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보다 여드름이 났을 때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여드름이 학생들의 성적에도 영향을 주나요? 조사 대상에 47%의 학생은 여드름이 학교 성적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며 여드름 때문에 자신감을 잃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드름 스트레스가 청소년들의 학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의 고민, 여드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청춘의 심부린 이 여드름이 피부질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드름이란 털을 만드는 모낭에 붙어있는 피지선에 발생하는 만성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드름은 왜 발생을 하는 건가요? 여드름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신체도 성장 호르몬이 왕성해지면서 피지 분비 증가와 털집 과다각 질화 그리고 여드름을 유발하는 세균 증식이나 염증 반응이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의 고민거리인 여드름을 잡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리젠 성형에서는 여드름 잡는 학생 패키지가 있는데요. 바로 물방울 레이저와 프락셔널 레이저를 이용한 화농성 여드름과 진행성 여드름을 잡습니다. 이 물방울 레이저로 여드름이 치료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방울 레이저는 물방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보습력을 끌어올려주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물방울 레이저는 바늘이 피부로 들어가 진피층을 자극하여 딱지가 앉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깊은 여드름 흉터뿐만 아니라 주름, 탄력, 잔주름, 넓은 모공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특히 좋아합니다. 올해 6월에 여드름 치료로 내원한 학생은 여드름을 소독하지 않은 기구로 짜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 피부 조직에 손상을 입어 흉터가 발생을 했는데요. 물방울 레이저로 시술한 결과 깊은 여드름 흉터가 옅어지고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드름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리젠 성형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한인들의 아름다운 피부, 건강한 피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LA 리젠 성형 이재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